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데뷔 6년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앨범인 만큼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곡들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정규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한 장의 앨범에 저의 노력들이 꽉꽉 눌러져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들께 제 앨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필모그래피라는 단어에 저의 이름 원필에 필 스펠링 피를 더해서 필모그래피라는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그런 만큼 이 앨범이 저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필모그래피가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가장 잘 표현한 저의 타이틀곡 안녕잘가는 월츠와 블루스가 결합된 발라드곡으로 나와의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가 겪고 있는 아픔을 끊어내기 위해 원치 않는 이별을 고하는 그런 슬픈 순간을 그리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름답지만 슬픈 분위기로 요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의 앨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일식스가 있었고 데일식스가 하는 음악이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영향받아서 저의 색 한 스푼을 넣어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랫동안 함께해온 좋은 분들이 많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앨범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만들면서 또 다시 느낀 건 감사한 마음인데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데일식스랑 데일식스 이븐 오브 데이 작업할 때는 다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작업할 때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솔로 앨범은 그렇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과정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음악적인 색깔은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자체가 데일식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닛 그리고 또 솔로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고요. 솔로로 할 때는 저에게 맞는 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했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112곡을 발매했다는 것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해준 저희 팬분들, 마이데이 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데일식스를 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음악적으로도 뭔가 좀 제가 보는 시야나 이런 세상도 커졌고 많이 넓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필모그래피의 중심에는 데이식스와 마이데이가 있어서 그 존재들 덕분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채워질 저의 필모그래피도 지금까지 해였던 것처럼 묻어나고 꾸준하게 잘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제 일부로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타이틀곡 안녕 잘가를 들으시고 또 JYP에서 나온 발라드들 중 최고라고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힘이 되었습니다.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은 없을 텐데 눈에 보이는 수치들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마이데이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이 제 음악을 듣고 단 한 분이라도 천천히 그리고 오래오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곡 작업을 하는 이유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의 첫 솔로 데뷔를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 음악이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